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회가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영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가지 어른들과 역경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언의를 입혀주시고 이 나라와 인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영지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한 자,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여하여 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지원하는 130명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모든 지역에 하나님께서 복을 입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중에서도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5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 신과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정하게 하사 알고곤 모아 국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가지로 근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부망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롯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청망을 받고 그 위에 한가지 악을 떠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행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큐티집을 통해서 금료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누가 보험 3장에는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서서 보내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사회에게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유다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착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쉽게 말하면 너희가 이렇게 살면 망할 거다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순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서니 좋은 열매 매치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백성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회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이래 물었을 때에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대답하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무리들에게 할 말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옷이 두 개 있으면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남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이 도움을 입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회계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쉐리들도 쉐례를 받으려고 나오면서 선생님 그럼 우리 쉐리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요한이 한 말하기를 13절에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새를 100만 원을 부과할 것 같으면 100만 원만 받아가야지 120만 원 130만 원 받아서 그런 세금을 더 거두어서 자기를 착복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또 왔습니다 군인들도 쉐레 요한에게서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래 말했더니 군인들은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 당시에 군인들은 권한을 가지다 보니까 강탈을 하고 그렇게 응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고발하고 거기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함으로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들은 옷 입는 사람은 나누어야 된다 쉐리들은 자기가 부과된 그 세금만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군인들은 강포하지 말고 함부로 고발을 남발을 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더 많은 물질을 끌어내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놓은 이 모든 일들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정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우리가 가진 게 있으면 나누는 건 마땅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1월달 2월달에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고 언제든지 연락이 오면 우리의 살을 무지한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헝검을 내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내 개인도 그렇게 이웃과 나누는 건 좋지만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누는 것한테는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군인들이나 셰리들은 자기 공무원으로서 자기 해야 될 업무를 마땅하게 하는 것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각자가 마땅하게 맡은 바 일을 하는 것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마땅하게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마땅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근력과 근서를 가지고 압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셰레이완이 강하게 질퇴했습니다 우리가 시민사회의 이론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종교하고 귀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본문 15절부터 보니까 이야 사람들이 오늘 15절로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해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이로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했고 출애극기에 명백하게 그런 사실을 보여주었고 광야 생활에서 노빔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와 다윗을 통해서 더 많은 메시아에 대해서 더 많이 보여주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기 전부터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으면 특히나 사람이 있으면 이분이 그리스도인인가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물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메시아인가 메시아는 언제 오는가 이것을 기다리고 또 삼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게 되신 거죠 그래서 세례요하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보라 세상제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는 바로 6월절 어린 양 여기까지 지향으로 6월절이 일어났던 바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문인방과 문 바깥에 바르고 그 피가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리라고 했던 그 어린 양 바로 메시아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나 오늘은 세례요한에 대해서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험 3장에는 그런데 세례요한이 분봉왕 회로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18절이죠 18절에 보니까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근함이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세례요한은 백성들한테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19절에 보니까 분봉왕 회로선 그의 동생의 아내 회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은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아서 요한을 오게 가뒀다고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한은 분봉왕 회로세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순교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보고 세례요한 당신은 정치적이야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만 해야지 왜 분봉왕 회로세에 대해서 책망을 하느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왜 왕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가 당신이 목이 잘려 죽은 것 이건 정치적인 거잖아 이래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례요한에게 너는 설교만 해라 백성들한테 회개만 외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역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100% 그 당시에 왕들이 정치를 잘하느냐 재판관들이 재판을 잘하느냐 백성들이 또 잘 살아가느냐 부자들은 압지하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책망을 냈어요 지적을 하고 그렇게 아는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들어와서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해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반은 뚝 떼어서 설교하지 말아라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압제를 하든지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곧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많은 문자들을 받고 카톡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저지하지 아니하면 이번에 민주당의 하원의장이 됐던 편씨 누굽니까 여자 누가 있잖아요 이제는 아빠 엄마 이런 거 부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누나 동생이라도 부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기사 보셨습니까 지금요 이런 세상이 된다니까 남자가 어딨냐 여자가 어딨냐 누나 동생 오빠 이런 거는 다 남녀 차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세상이 소동과 고무로 갔던 세상이 먼 옛날에 있는 이야기나 여화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제 법이 통과된 거 보셨죠 부모는 자기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모든 근안을 삭제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가 징계를 하거나 이제 우리가 우리 뜻을 가지고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동생이가 옳다고 가르치면 집이 와서 부모가 그는 나쁜 거다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면 부모를 고발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교육권이 법적으로 지금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고발당하고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고발당한 학부모가 있었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거는 정치적이다 이야기하지 않아야지 그거는요 말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정치적이다 내가 언제 정치적은 설교를 합니까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상이 삐딱하면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 세례 요한은 왜 순교했습니까 국가가 하는 정책에 따라야지 세례 요한이 국가가 하는 정책에 따라서 입 다물고 있었으면 왜 죽었습니까 왜 순교했습니까 주기실 목사는 왜 순교했습니까 사도들이 로마의 압제에 순응을 하고 국가가 시키는데도 따라갔으면 사도들이 죽을 이유가 어디 있고 순교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난 딱 한 주간 됐잖아요 한 주간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정부의 우리가 법적으로 대항하겠다 이렇게 나간 지 일주일 만에 어제 전국에 있는 300여 명의 목사님 대표들 각 도의 대표들 이런 분들이 와서 저는 그분들 얼굴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직원들 봤지만은 그래도 목사님이 그분들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마당에서 한다 그러면 그분이 누군지 알아서 하니까 장소를 허락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누구시죠? 모른다 그래요 나는 정말 모른다 그래요 에이 목사님이 모를 리가 있냐고 그게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런 활동을 해봤습니까 노예 시찰에 쓰기도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수백 명이 와서 지지를 하고 500여 이상 교회에서 우리도 같이 세계로교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괴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녁에 7시가 넘으니까 어느 기자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또 조금 있으니까 우리 교로부터도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는 전남도에서 발송한 재난문자였습니다 문자를 한번 볼까요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 네, 담당하는 분이 안 온네 보니까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달라 그러면 별로 안 자달라 이래 되어 있네요 1월 7일 부산 세계로교회 선언 지지 동참 촉구 대회 삼석자와 BTJ 열방센터 방문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코로나 검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전남도청에서 보냈어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이 문자를 듣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 코로나가 오늘 지지한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가 생겼나? 혹은 누가 그게 확진자가 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도청에, 전남도청에서 지금 보냈으니까 그래서 전남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늘 세계로 교회 간 사람한테 한 번 코로나 검사를 받아라 그러면서 특별히 BTJ는 이번에 백 몇 명이 생긴 백 몇 명이 생긴 코로나입니다 그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연관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내가 너무 악의직이라 생각해서 크리찬 투데이 사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빨리 언론사로서 전남도청에 전화해봐라 전화해봐라고 했더니 그분이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녹취를 글자한테 보내주었습니다 지금 들려주셨습니까?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강수님과 김원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크리찬 투데이 기독교 신문사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오늘 부산에서 세계로 교회 지지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카톡방에 문자가 어떤 문자가 도냐면 전남도청에서 이런 문자를 돌렸다 이러면서 도는데 1월 7일 부산 세계로 교회 선원 지지 동참 축구대회와 대회 참석자와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코로나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 이렇게 카톡창에 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팩트체크하려고 연락드렸어요 네, 잠깐만요 네, 문자가 같네요 아, 이게 전남도청에서 보낸 문자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대회에 확진자가 방문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걸 보낸 건가요? 아니죠 지금은 선별진료소라든지 이런 데서 무료로 웬만한 다 검사를 해주잖아요 증상이 있으나 없으나 예방 차원에서 증상이 검사를 받으라고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아니, 근데 뭐 어떤 행사든 이렇게 하시진 않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거기는 지금 전남을 벗어난 타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5인 이상 그렇게 집합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만약 거기에 갔다면 다른 사람하고 많이 접했을 그런 위험 상대적으로 일반 사람보다 더 위험력이 더 높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겁니다 아, 그럼 이게 지금 전남도청의 단독 결정인 거죠? 뭐 정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아,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렸습니까? 전남도청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코로나 확진자는 누가 동선이 겹친 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부산에서 그런 모임이 있었으니까 우리 전남 돈민이 거기에 참여한 수도 있으니까 5명 이상 모이는 그런 집회가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저런 재난 문제를 보냈다고 이렇게 지금 말했잖아요 그죠? 첫째는 어제 전남에서는 한 명도 안 왔어요 여러분 실시간 유튜브 보셨죠? 전국에서 지지 성명을 하러 다 왔는데 전남 광주에서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남도청에서 우리 여기에 전남 사람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자기 돈민들한테 재난 문자 국가 세금을 가지고 보내는 재난 문자를 가지고 재난 문자를 보낸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아, 오늘 세계로 교회에 간 사람들은 무슨 코로나가 걸리거나 확진자 신기권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그 사장님한테 전화 걸기 전에 빨리 기사를 빨리 내서요 이런 문자, 가짜 뉴스를 정부 공무원이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가 해설 리도 없고 그리고 전남 도민이 왔는지 확인하고 코로나가 생기는지 확인하고 그러면 전라도에 사는 사람이 그래도 200만, 300만 명은 될 건데 그 사람들은 다른 데서 집회가 있다 100명 모여있다, 200명 모여있다 이런 집회가 수도 없이 많을 건데 혹시 우리 전남 사람들이 그게 참석해서는 모를 거니까 그러면 계속 문자를 보낸다면 하루에 문자가 10만 건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제 얘기해 왔던 공중파 기자들한테 제가 이것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보였지만 그 기자들도 그러더라고 참 황당하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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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타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영지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일주일 만에 우리가 어두운 것은 전혀 아니었지만 중국적으로 엄마만 반향이 일어나고 지지하는 사람이 수천 교회가 동참하겠다고 하고 각 도시별로 성명서가 계속 발표되고 그래서 각 지역의 노예별로 우리도 또 예배를 사수하겠다 이렇게 하는 단체들이 저한테 수많은 문자를 보내주고 지지 선언을 하고 성명서를 작성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러왔는데 우리가 이 영지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또 조금 더 우리가 행동을 조심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행동 요령들을 지난 어제 아래 공중파 방송에서만 내분 유서가 다려졌습니다 이 유서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눠보겠는데 지금부터는 유튜브를 차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